한글자막 by 한효정 강, 추, 강추 강추 네 안녕하세요 빌리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한국어는 바로 강추인데요 이거는 뭔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의 줄임말인데 예를 들어서 빌리 노래 강추라고 한다면 저의 노래를 엄청나게 추천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많이 사용해주세요 강, 추 강추 강추 푸사 프로필 사진 푸사 프로필 사진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땀눌 깜짝 놀라다 땀눌 깜짝 놀라다 강추 깜짝 놀라지도 한번 esperar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감사합니다.